스태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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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뉴메탄은요 바로 뱅플랭크가 말이죠 딱궁에다가 스태틱 쏘는 것이 전통이었습니다 거의 뭐 7년전에 정말 유행하던 빌드인데 그거를 오늘 재현해보도록 할게요 스태틱하고 정시학탈자를 가는 선제공격까지 가가지고 선제공격 저 멀리서 터뜨리는 그런 빌드 준비했습니다 원래 또 착취괴꾸래 좀 좋긴 한데 스태틱 가면은 뭐 선제공격 맞추기 좋으니까 근데 뭐지? 내 머리 위에 있는거 뭐니? 괜찮아 공유하자 잡았다 이렇게 된다니까 내가 바보짓을 하잖아 상대도 바보짓을 합니다 밀드 뱅플랭크 뱅플랭크 어휴 나도 안돼 때리고 야 근데 그렇게 말린거치고는 불교가 괜찮았어 내 6렙을 무조건 먼저 찍거든요 저쪽에서 대포저 경험치라도 먹어줘야 되는데 못먹겠다 야 야 육찍으셨다 여왕페아가 또 육을 찍으셔가지고요 저거요 내 절치죠? 뭐하누 너 궁업진이잖아 지금 말하도 없는데? 이디전? 잘가 와 미쳤다 저게 살아? 삭제 좀 해주세요 저게 젠포야? 아.. 템프 맞다고 저게? 근데 나 숨만 잘 쉬면 이길 순 있었게 내가 사람처럼만 하면 더 이상 안 죽인다는데 이거 먹은게 기적이다 기적이야 무조건 죽 빼고 이거는 딱 보니까 제가 궁으로다가 고사 터트려가지고 골드 버는거 밖에 없습니다 궁으로 어떻게 좀 이득 봐주는 수 밖에 없어 우리팀이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흥행이야 흥행 야 회복되는거 봐 말 되냐? 물약을 항시 들고 다녀 등산완냐? 수통 들고다니나? 바텀에서 요동치죠? 바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오 썼다 나이스 하나 들어오고 둘 들어오고 나이스 정확하게 보잖아 오 뭐야 다 땄어? 뺨이 돈 다 싹 다 벌었다 나 이것만 버티면 돼 버텨? 훈아 우직하게 버텨? 살아남는 자가 강한게 아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거다 유튜브 8년 하면서 배운거다 다이예아 스태틱 산다는게 스태틱 따위라서 미안하다 우리팀 자 이렇게 되면은 럭스 제외하고 보사 다 땡겼죠? 망한거 싹 다 회수 는 아니고 어느정도 회수 뭐고 이거 바텀 수와비야? 아 그러네 이레리아가 족족같네 얘네가 망해가지고 싹 다 바뀌었네 이데이를 어떻게 얘기니 내가 지금 스태틱 우하하하하 피해 스태틱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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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하하하하 야 나 셀지도 호? 야 나 셀지도 몰라 진짜로 슈 슈 슈 슈 슈 어? 미안 아닌거 같아요 이새다 터지지 않네 스태틱이 안터지는데 화약통이 스태틱이 안터지네 구치형 오면 잡아 가자 가자 잡았다 탐막 알겠다 은하를 좀 모아야돼 라인들한테 너무 못 모았어요 야 많이 아픈데 스태틱 스태틱 스태틱이랑 이제 정수 떴기 때문에 막아주고 미디엄 할건 알았는데 이렇게 더 삐꺼워주시구요 하하 맞으시구요 엉 회복 뺏음 레전드 안녕 하하 야 Q도 괜찮다 화약통이 더 세긴 한데 디디야 나처럼 못 맞추는 사람은 그냥 스태틱 큐를 써라 어차피 파약통이 스태틱이 안 터진다 난 계속 솔라인 가야겠는데 양념 쳐넣고 좋아 좋아 이 방식이야 바로 이거야 자 그건 못살려 살리나 나 살려줄게 그럼 난 탑을 밀고 오호 탑 밀었어 자존심 지켰어 어어 좀 외로울 것 같은데 추아 하하하 세지롱 스태틱은 아직 터지지도 않았다 이런 시간 집방투를 써야돼 진짜 옛날에 괜히 쿨이긴 하나 근데 감성이 휴 토토토 아하 계약해 하지만 화약통이 없으시다고요? 우와 뭐야 나 한껏 했을지도 한껏이 안했을지도 파 파 더 내줄만 안하는데 수고미 죽었 그렇지 나이스 마무리 쉔 살고 나이스 이거 뭐야 왜 제가 해냈습니다 통색 못맞추다가 마지막 화약통 절체절명의 순간에 화약통 맞추면 되는거죠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화약통이 스태틱이 안 터져서 써레기가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시네요 이게 뭐야 안녕 지금 가자 징총 나오고 삼용 드디어 등장하고 못먹어주고 럭스만 아니었으면 넌 죽었어 다음 템은요 지금 템 컨셉상 뭔가 한방이 세잖아요 그쵸? 치명타가 높고 이거죠 결국 치명타 빌드이기 때문에 잠깐만 펜이형 뭐하는거야 왜 안되 막을 수가 없어 저 인간은 스태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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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화약통은 대처를 해버리니까 스태틱? 그냥 요로 잡아버려 그냥 어?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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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멸 아낄꺼야 어차피 느려졌거든요 타면 어쩔건데 우리껀데 우리껀데 우리꺼 더 빨라 그러자 아 저건 좀 반칙인데 안 따라가면 되잖아 예예 바로 먹어 바로 먹어 알지 나보리 떴고 해보니까 큐를 썼을 때 스태틱보다 다같이 터지면 은화가 들어오네 화약통 터지듯이 저쪽 이렐리아 없으면 시체거든 이렐리아가 다 안다고 이렐리아가 다 잡는다고 아니지 에세지와 평타 난 큐가 평타야 어 고마워 어 니네 캐틀 네가 죽인거야 얘들아 같이 타라 제발 자야 누나 잡아줘 나이스한데 나이스해 뽁뽁뽁뽁뽁 이게 진짜 미쳤습니다 지금 이거랑 이거랑 여거랑 그리고 이거로 인해서 스킬 피해량 증가있죠 점만 따야되는데 지금 오잖아 왔다 얘들아 지금이야 죽여 조제 나이스 제라스 따야되고 치명적이긴 한데 얘네 이렐리아 따니까 더 치명적이야 가룬줌 폭탈 과약통 오오오오 모구 못맞춘걸까 그냥 못맞춘걸까 아잉 때려주고 나이스 4형 챙겨주고 심지어 마법 용이죠? 방영띠를 팍팍 들어가 이거 거의 스태틱이야 그냥 스태틱에 스태틱 용이 추가되어있다? 돌았죠 아프죠? 아프죠? 처형이죠? 와 이걸? 오! 회복 두 번 들어갔어 쟤네 라인클리어 싹싹 해줄까? 피 빡빡 달잖아 그래 큐! 잘 가시고 캡틀 다 죽었네요 이게 스태틱이지 이게 갱프리지 진짜 옛날 느낌 난다 와 이거 이겼다 우리 형들 너무 고마워요 너무 잘해 딜량 오 뭐야 역시 갱프리이면 그치 딜량 1등은 해야지 결론 스태틱 애매하다 재밌게 봐주신다면 좋아요 구독 받기 잊지 마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ㅋㅋㅋㅋ 이케 아 이케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